맹용수님께서 가족 속에 의한 우리 인사를 한 번씩 좀 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수 부탁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가족 편의, 가족 오늘 처음 보냅니다. 가족 편의해드릴게요. 제가 제일 큰 오빠 맹용수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바로 밑에 여동생 맹인숙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집 막내 여동생 맹겸숙입니다. 이 맹겸숙이 딸이 초등학교 6학년, 진가연입니다. 이번 우리 맹인숙이 친구, 가수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. 오늘 특별히 친구라고 와서 통화합니다. 만문모님입니다. 자,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소개가 끝났고. 박나연이 인사했고, 들어가시고. 자, 지금부터 이제 장부공연 새벽비, 목포인 눈물, 줄리아, 밀양아리랑 이렇게 네 곡을 연속으로 달려드리겠습니다. 차렷, 정리. 네, 자, 음악 준비하시고요. 맹인숙, 한숲가족의 장부공연 출발.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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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, 가자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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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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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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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을 잘 묻지 말라고 어차피 이 정도를 알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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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넘어가면 멈추면 멈출 수 있어 내 옆에 닥치만 비서주면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어 다시 일어서 일어서 남은 곳에서 동생이나 나랑 동생 배륵이나 믿은 내 나무로 예 다시 일어서 내 풀린 하루가 당신뿐에 여전 것이 있고 우려 여전 것이니 당신의 사랑을 남은 운동 자기야 남은 숨иц associates 마지막 마지막 노래 마지막 노래 주소 ound 자 고, 조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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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자주 사는 걸 정말 놀랬네 자주 막인 모든 걸 이제 알겠니 저를 만나서 사랑을 안았고 사랑을 하려 속에 전기를 얻어도 나의 사랑 나만의 행위를 말로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나 사랑은 나 소유와 멋진 꿈에 자기가 좋아 사랑은 나 정말 원하지 사랑은 나 행복은 나 이제 알겠네 사랑은 나 정말 원하지 사랑은 나 행복은 나 이제 알겠네 야우! 자 우리 한솟가족 밴드 같이 부르세요 천천히 갑니다 네 댄스곡으로 갑니다 루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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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ού여 사랑할 수 없겠어요 hol 번쩍이 포갚을 우리 사라졌을 때 부위가 있어요 모든 걸 속어 내려놓지 내 가진 조화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